안녕하세요. 주식보좌관 김대희입니다. 이 험난한 주식장, 우리 선배님들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보좌하겠습니다. 필승입니다. 현재 2시 35분 정도가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가스공사에 갖고 왔는데요. 한국가스공사 오늘 움직임이 사실 심상치 않습니다. 전일 대비해서 현재 4.75% 상승한 4만 1,900원의 장은 재개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거래량도 전일 대비 274%면 오늘 급등하는 부분이 허수는 아니다. 진성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셔트상으로도 오늘 십자도지 캔들이 나와 있는데 가운데 봉이 꽉 차 있는, 즉 장대 십자도지가 나와 있죠. 오늘 저항선인 61선을 바짝 다가서면서 마지막 저항선까지 돌파가 된다고 하면 이후 움직임은 충분히 고무적인 자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선들이 나올 수가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가격대가 오늘 고점을 돌파해서 4만 3천원과 4만 4천원대를 돌파해준다고 하면 지금부터 그동안 눌려왔던 시세가 분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인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속에서 우리 선배님들 그렇다면 그동안 하락 추세를 좀 이어왔다 보니까 우리 선배님들이 차트적으로도 재료적으로도 이제는 조금 지쳐있는 그런 상태일 수 있는데 제가 지금부터 반드시 상승할 수 있는 이유와 또 이 한국가스공사가 굉장히 머리를 잘 썼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좀 명확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반드시 시청 끝까지 좀 해주시고요. 아울러 전 유튜버입니다. 선배님들. 제가 선배님들한테 사실 무료로 실시간 한국가스공사 대응 전략부터 해서 또 신용을 전혀 쓰지 않고 우리 수익 날 수 있게 수익 종목까지 끊임없이 제가 영상 속에서 또 우리 텔레그램이나 문자 통해서 제가 무료로 보내드린 이유는 우리 한국가스공사 12월 첫 시추가 들어가기 전에 엄청난 변동성을 좀 보일 거예요. 이럴 때 우리도 하나의 세력으로서 한국가스공사를 같이 좀 움직일 수 있다고 하면 저는 무엇인가 큰 그림이 좀 보여질 거라 생각하거든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꼭 눌러주시고요. 지금 저희가 새롭게 시작한 성공투자연구소에서는 우리 선배님들 다른 걸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가스공사 아마 주주분들이 대략 6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이 주주분들 현재는 제가 한국가스공사를 올리면 사실 조회수가 굉장히 좀 600회에서 1000회 미만으로 사실 작게 나오고는 있는데 선배님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줄 때마다 더 많은 유튜브 추천 컨텐츠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는 우리도 함께 많은 분들이 한국가스공사 주주분들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려면 선배님들의 응원들이 필요합니다.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상승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우리 투자자발 매매 동향을 보면 외국인들이 외국인들, 기관, 보험, 투신, 연기금까지 할 것 없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죠. 하지만 지금 우리 이날부터입니다. 자, 국감이 끝난 이후에 대안거래 프로젝트에 대해서 일단 좀 그 S&P, S&P 글로벌이 글로벌이 우리 투자자문사로 일단 선정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어떻게? 변동성들이 보이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외국인들의 추세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외국인들은 지금 지속적으로 매수세를 이어가면서 그럴 때마다 우리 개인들 물량을 털어내는 작업들을 하고 있다. 자, 특히 지금 신용매매, 우리 신용매매 한 번만 보고 갈게요. 자, 이 한국가스공사는 30%의 신용을 쓸 수가 있습니다. 즉, 내가 100만 원을 사려고 하는데 30만 원이라는 돈만 있으면 100만 원어치를 살 수가 있죠. 그만큼 신용장고가 좀 높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때부터 보면 신용장고 비율이 공휴일 자체가 두 자릿수가 나오고 있죠. 자, 무슨 말이냐면 보통 건강한 주식들, 신용장고를 쓸 수 있어도 좀 건강하게, 건전하게 쓸 수 있는 공휴일 자체는 한 자릿수입니다. 7에서 보통 한 9까지가 건전성을 좀 듣다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우리 한국가스공사는 이때부터 21, 17, 22.83% 공휴일이 굉장히 높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주가를 하라고 하면서 결국 우리 개인들의 소중한 물량들을 털어내버렸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서 외국인들은 이런 식으로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공휴일 관리를 한국가스공사의 자체적인 대안고래 프로젝트의 재료가 소멸되는 게 아니라 이 재료들은 이제 12월 달부터 어차피 첫 시축은 들어가고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릴 자료들을 보면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공휴일을 낮추는 작업들을 하고 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최대한 신용장고를 좀 아껴두면서 한 방이 있을 때까지는 신용장고를 더 이상 늘리시면 안 된다. 저는 꼭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대책 없이 신용장고 늘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주식 보좌관인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선배님들 신용 안 쓰면서도 그게 선배님들 10만 원이 됐던, 20만 원이 됐던 간에 남는 금액을 가지고 제 영상들 꾸준하게 보신 분들 지난주에만 제가 6종목을 네이처셀이나 네이처셀 김대희 쳐보시고요. 우리기술투자 김대희 또는 G2파워 김대희 쳐보시면 제가 대략 그 주간에서만 70% 이상의 수익을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수익을 열심히 드린 건 저는 주식을 안 해요. 제가 1원 한 장 들어가면 제 객관적인 판단이 없어지기 때문에 선배님들한테 승리할 수 있게끔 제가 보좌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익을 내드린 이유는 우리 선배님들이 혹시 묶여있는 종목이 있던지 아니면 신용을 너무 많이 쓰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이런데 이렇게 우리가 다만 얼마가 돼서 수익을 내서 들어가자. 이런 뜻으로 제가 수익을 열심히 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우리 선배님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신용장고는 조금 기억을 해두시자. 그러면 지금 기사를 하나 보고 올게요. 왜 오늘 이렇게 해서 또 올라가고 있는지. 첫 번째 동해 유전 굉장히 가능성 높은 곳을 시축할 거고 수천조 나오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속보가 하나 떴는데요. 이 부분 일단 석유공사에서 정부의 대한고래 시축액 첫 번째 승인 신청을 집어넣었습니다. 이제 첫 삽을 무조건 뜨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첫 삽을 떴을 때 제가 여기서 하나 꼭 중요한 부분입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반드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가 두 번째 임기를 두 번째 대통령직을 맡게 되었죠. 트럼프 트레이딩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상승을 할 거다. 그러면 지금 트럼프 트레이딩으로 엮여 있는 게 뭔가요. 원전이나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해운 관련해서 달러 환율이 올라갈 거니까 해운 관련주 그리고 테슬라 관련해서 자율주행이라든지 자동차 관련해서 전기차 관련해서 테슬라랑 엮여 있는 종목들이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첫 시출 뜨니까 올라간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세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S&P 글로벌 S&P 글로벌이 어디입니까? 선배님들 바로 이 S&P 글로벌은 우리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자금을 담당할 투자 어디요? 자문사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이게 지금 10월달 10월 20일 뉴스인데 S&P 글로벌 전 부회장이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를 유리하다고 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도 없고 이 장점들을 굉장히 많이 부각을 시켰어요. 그럼 전 부회장이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지분 역시 가지고 있고 또 S&P 글로벌이 현재 전체적으로 지금 그동안 추구했던 부분이 트럼프를 지지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S&P 글로벌이 일단 뒷배경으로 있는 이 시점에서 자,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제가 2017년, 2018년 때 한참 애널리스트로 활동할 때였었는데 미중 무역 분쟁하고 그다음에 방위비 방위비 올린다는 것은 그때부터 사실 계속 이슈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서도 사실 정권하면서 방위비 부분에서 굉장히 급등할 거 생각해서 아, 이거 주가가 풀렁거리는 거 아니냐 했지만 오늘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 담화기사 보셨죠? 트럼프 대통령한테 축하 메시지 보내면서 지금 대한민국 주식 관련해서 굉장히 우려감이 깊다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나요?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한국에다가 일단은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겠다고 일단 밝히긴 했어요. 그렇다면 S&P 글로벌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 라인이라고 말씀드린 게 대왕고래 프로젝트에서 S&P 글로벌이 그러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게 미국의 지원까지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트럼프 트레이딩에서 사실 숨은 숨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게 S&P 글로벌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특히 한국 석유공사라든지 가스공사 쪽에서 투자자문사를 선정했을 때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질약적으로 선택을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쪽이 일단 한 표를 줬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 그럼 대한민국 대한민국 프로젝트는 지금부터 갈 수 있는 이 길들이 굉장히 열려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왼쪽 하단에 보이는 거 보이시죠? 이게 외국인들이 일별 거래 동향에 대한 차트예요. 그러면 지금 보이시는 이 파란색 부분이 있으시죠? 이게 외국인들이 가져가는 비중이고요. 이게 주가입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대한민국 프로젝트가 한참 얘기가 나왔을 때 비중도를 높이다가 어떻게 인위적으로 빼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다시 주가들이 고점을 찍을 때 이 바닥에서 비중도를 덜어냈다가 되려 하락추세 즉 우리 S&P 글로벌이 투자자문사로 선정이 됐은 그 시절부터 바로 비중을 엄청나게 급격하게 올려갑니다. 지금 이 차트의 높이를 보면 눈으로만 보이시죠? 거기에 순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반응하면서 외인들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렇다는 건 사실 외인들 투자자들 바보들 아니죠. 무슨 말이냐면 이 대한거래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12월부터 시추를 시작하는데 여기에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고 하면 이런 차트적인 이 차트적인 이 비율로 절대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지금 굉장히 힘있게 기관이나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요. 이 괴리를 좁히는 그 순간까지는 12월 즉 지금부터 한 달까지도 이 추세는 이어갈 수 있다. 하지만 우리 개인들은 어떻게 되려 반대로 지금 이탈하고 있는 부분이 선배님들 잘못이 아닌 겁니다. 신용 비율이 워낙에 높다 보니까 이걸 떨어내는 이 부분 때문에 공매도 장보도 지금 살펴보면 공매도도 굉장히 떨어져 있죠. 원래 공매도가 뭡니까 선배님들 없는 주식을 먼저 갖다가 파는 거잖아요. 빌려다 파는 건데 이게 왜 하는 겁니까? 나중에 주가가 떨어질 걸 생각하고 비쌀 때 팔아버리고 떨어질 때 갚으면 공매도하는 사람들 돈을 벌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비중들이 상당히 줄어져 있죠. 비중들이 이제 반대인 거예요. 더 이상 공매도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지금 만약에 공매도를 쳐버리면 이 주가는 올라갈 거기 때문에 손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공매도 추위가 내려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세력들의 움직임도 좀 볼게요. 대한거래 프로젝트 얘기 나왔을 때 강력한 매집봉 뜨리면서 일부 털어내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걸 길게 한번 보겠습니다. 선배님들 이렇게 시간 딜레 될 때는 라이브로 찍다 보니까 우리 선배님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길게 뺄게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왜 길게 뺐냐면 예전에 이슈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보면 이 세력들은요. 대안거래 프로젝트가 미리 나올 줄 알고 지금 이쪽부터 해서 2024년 초반부터 해서 매집세를 이어갔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물량이 작은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력들 역시도 어떻게 지금 신용까지 같이 동반하면서 샀을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매집봉들이 나왔죠. 왜? 신용들 물량들 어차피 털릴 거 아니까 고점에서 한 번 신용 물량체로 털어낸 거예요. 세력들도. 그러면서 세력들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매집봉 가져가죠. 그럼 세력들은 분명히 신용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거의 증거금 100%로 사실 들어왔다. 그럼 여기서 우리 개인들은 신용들을 참 잘 쓰세요. 그러다 보니 지금부터 신용관리를 반드시 해야지만 털려내는 일 없이 내 자금 내 돈 내 산으로 분명히 이 지점부터 상승했을 때 전 감히 말씀드립니다. 예언드리는데 우리 지금 지수 61선 있죠. 강력하게 돌파할 것이다. 왜? 윗 매물대가 구름대 보이시죠? 이게 이제 개인들이 갖고 있는 매물대예요. 지금 한 5만원 5만원 좀 안되는데 4만 7천원 선 4만 7천원 선이 개인들이 갖고 있는 매물대인데 이거 돌파 대전 선배님들 엄청난 치세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감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때까지 한 번에 가면 좋는데 여기서 또 신용을 많이 쓰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외인들은요. 이 자리 이 자리에서 한 번 털어내려고 할 것이다. 제 영상 중에 선배님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렸냐면 제 영상 중에 진양제약이라고 있습니다. 진양제약 김대희라고 쳐보십시오. 이때 제가 엄청난 욕을 먹었던 영상이에요. 왜? 20%까지 급등했던 종목인데 제가 20% 급등할 때 제목을 뭐라고 쓰냐면 세력 텁니다 라고 영상을 올렸습니다. 찾아보세요. 우리 선배님들 눈으로 보셔야지 믿으시니까 그때 엄청나게 욕을 먹었지만 실제 20%까지 갔던 종목이 종가에 얼마에 끝났냐 5%에 끝났어요. 혹시라도 고가에 들어가신 분들은 하루에 15%의 손실을 볼 수 있었던 그런 날이다. 눈에 보이는 거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한국가스공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자리를 잡아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신용장고를 늘리실 경우에는 어떻게 다시 한번 신용장고가 털릴 수 있는 전일대비에서 약 10% 이상이 3거래 연속으로 하락이 되면 신용장고를 털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서 또 한 번 신용장고가 털린다. 이해되셨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우리 선배님들 무책임하게 신용만 쓰지 마시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제 영상도 꾸준하게 보신 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지금 선배님들 제 영상 지난주부터 네이처셀 제 영상 쳐보십시오. 네이처셀 김대위 4박 5일 동안 60% 이상 수익 내드리고요. 굉장히 한 번 하락 24% 이상 하락했을 때 한 번 더 잡아서 12% 총 72%의 수익을 내드렸고요. 우리기술투자 김대위도 한 번 영상 쳐보시면 1박 2일 동안 15%를 두 번이나 그래서 총 30%의 수익을 내드렸습니다. 30% G2파워 같은 경우도 제 영상들 보시면 사실 이게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주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들었었거든요. 그러면서 30% 40%가 넘는데 그냥 제가 고점에 잡으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30%를 되려 낮춰 잡은 거예요. 이것만 합쳐두요. 선배님들 한 주간에 100% 가까이 수익을 내드렸어요. 물론 운도 좋긴 했습니다. 제가 주식을 1원 한 장 안 들어가는 게 제 돈이 들어가면 객관적인 판단이 흐려지다 보니까 선배님들 수익 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부분들은 전혀 수익 안 하면서 우리 어떻게 좋아요 구독 이거 하나만 바라보고 선배님들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또 말씀드리는데 저는요 한국가스공사가 지금 제가 보면 몇백 회 정도 조회수밖에 안 나와요. 하지만 우리 선배님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분명히 천명 2천명 3천명 이상이 한국가스공사를 분명히 봐주시면서 우리도 함께 제 영상을 많이 보면서 좋은 자리에서 절대 털리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좀 눌러주십시오. 제가 제 영상 통해서 아예 종목들 오픈하면서 또는 우리 선배님들 필승 2기자방에 들어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제가 문자로 지금 제가 급등하는 종목들 있죠. 이거 드리는 분들한테는 제가 또 트럼프가 일단 집권하면서 엄청난 변동성이 생길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2017년 트럼프 집권하면서 짐 로저스 한국 방문하면서 그래핑 관련한 종목들 급등했을 때 이거 정확하게 제가 영상들 집어드리면서 수익을 내드렸던 사람이고 또 미중 무역전쟁 했을 때 엄청난 변동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좋은 자리에서 우리 그때 철도 관련주들 또 대북 관련주들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한참 2016년에 유명했던 안한티라든지 그리고 대북 관련주들 한농화성도 그랬었지만 여러 가지 종목들로 수익을 그 어려운 시장에서 분명히 내드렸었는데 제가 이번에 트럼프가 집권하면서도 우리 선배님들 절대 손실 보지 않도록 좋은 종목들 많이 내보내드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처럼 제가 선배님들한테 다른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저희는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함께 힘만 뜻만 보면 우리는 반드시 이 어려운 시장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환율 관련주들 또 우리 비트코인 관련주들 단기적으로 수익 내면서 대세 시세가 바뀌었을 때 더 큰 즉 12월 달 쇼커버링 자금들이 엄청나게 들어올 겁니다. 쇼커버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쇼 짧은 기간 동안 커버 그동안 손실난 걸 메꾸는 걸 쇼커버라고 해요. 그러면 대한민국 지금 기관이라든지 투신들 올해 어땠을까요? 손실들이 굉장히 컸습니다. 왜? 지난 9월 달에 우리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모건 스탠리에서 모건 스탠리에서 하향보고서 쓸 이틀 전날 천억 원 이상 매도 시작하면서 지점 창구에서 매도 시작하면서 시총 반도체 소부장까지 수십조 원이 날라가 있죠. 그렇다면 기관과 투신들 이거 직경탄을 맞았거든요. 그러면 올해가 끝날 때까지 단기 손실을 메꾸지 않으면 기관은 내년도 예산에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겁니다. 많이 생길 거예요. 투신은 아니 내가 수익 내달라고 돈을 맡겨놨더니 손실을 내버리네? 그럼 내년도에 더 이상 투자를 하겠습니까? 투자금 빼던지 증액은 절대 안 시키겠죠. 자 그럼 12월이 가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손실을 메꿔야 되는데 가장 빠르게 메꿀 수 있는 섹터들이 뭐냐 이거예요. 원전 가능합니다. 지금 원전 테마도 지금 많이 좀 주가가 낮춰져 있죠. 그리고 삼성전자도요 지금 주가가 많이 낮춰져 있는 상황이에요. 5세대가 됐건 6세대가 됐건 의미 없이 지금 일단 단기간으로 올라갈 수 있는 섹터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요. 두고 S&P 글로벌을 그래서 제가 힌트를 드린 거예요. 아마 어떤 영상에도 S&P 글로벌이 트럼프랑 엮이면서 이런 얘기는 안 했을 겁니다. 그만큼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도 외인들이 가장 빠르게 보는 섹터이기 때문에 쇼커버링 자금까지 더 지원해서 기관투심도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올라간다면 분명히 큰 승리를 맛볼 수 있을 겁니다. 김대희가 끝까지 선배님도 보잘할 테니까요. 믿으시고 우리 함께 한번 승리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반드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필승입니다.